공병호 TV의 공병호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능했고 그리고 민초들은 건하고 강하였다 그것이 한국의 역사 전편에 흐르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도 지금 정도가 되면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도 좀 하무지게 자기를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다른 분야는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공공 분야는 낙후되어 있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대충대충 돌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특히 이번 우한폐렴 전쟁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실력이라면 전시 작전권도 어떻게 해소해서 혼자 힘으로 해나가겠나 그런 생각도 함께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은 나라 생각에 울음을 삼키는 분들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3일 날 공병호 TV는 정말 분노한다라는 그런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몇 분이 글을 남겼습니다 공 박사님 여기는 대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박사님의 방송을 보며 너무 어이가 없었으리 몇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8순위입니다 6.25 3.15 부정선거 4.19 대모 학생대모 때는 군에서 첫 휴가 나오는 날이라서 일생동안 못 잊을 겁니다 지금 대구는 이웃도 서로가 못 믿고 아들 며느리도 멀리서 물건을 전하고 대면을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매일매일 기하급수도로 확진자가 늘어난 이 시간에도 누가 복윤자인지 이제 모두가 환자로 보일 뿐입니다 이 정부는 사람이 죽는 것도 아무렇지 않은 듯 아직도 중국 입국을 안 막고 있습니다 수용시설도 없고 문가는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앞으로 확진자가 많아지게 되면 수용시설도 없고 의사도 간호사도 손을 듭니다 필자는 살만큼 살았습니다 후손들이 문제입니다 의사들이 손을 들 때 그때는 통제불능으로 전국이 비상사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문가는 인간으로 안 보입니다 괴물인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 입국 막는 것이 제일 급합니다 팔순되시는 나이 드신 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도 중국 입국을 금지했어야 되고 지금도 중국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 입국 막는 것이 제일 급합니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고 재고가 부족하니까 한국 본사에서 해외법인에게 구매해서 보내줄 수 없느냐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중국도 아직 마스크를 구하기가 힘들긴 하지만 저희 같은 대기업이 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대량으로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한국에서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냐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지를 몰랐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는 거죠 나라 꼴이 나라 꼴이 아닙니다 국민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당하고 이것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국민을 가슴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으며 결코 이를 잊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참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서글픔과 그런 분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마스크 사려고 줄 수 있는 동안 그들의 가슴에 쌓이는 원망은 문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한 감정인 거죠 시골인데도 매일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었는데 도시든 시골이든 마스크마저도 줄을 써야 하다니 그들은 배급받는 북한의 모습을 대한민국에서도 보고 싶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인간을 대통령이라고 허탈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나라가 세계가 기피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넘어서 나 또한 배급받던 시절을 잘 버텨 세배 시위권에 들어가는 나라가 이 지경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자다가도 분해서 팔뚝 일어납니다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51년생 노인 나이에 접어든 할배의 한 사람입니다 6.25 난리 중에 태어난 채로 엄청나게 어려운 유년기를 보냈고 국방의무와 민방이 산업전선에서 피 땀 흘려서 경제 대구 건설에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서럽게 살아왔는데 나라 꼴이 왜 이렇게까지 망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무능한 정권교체가 정답입니다 51년생이면 올해 우리 나이로 한 7순 가까이 되신 분이네요 마스크 사려고 약국 앞에 줄을 서 있는 동안 박사님의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날씨는 춥고 어쩌다가 이런 일에 기가 찹니다 어제도 거제도 하나하나로 마트며 약국이며 돌아다님도 떨렸습니다 라는 말만 듣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입국 검지를 제때 못했으면 마스크라도 국민들이 골고루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일처리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남 탓을 왜 그렇게 잘하는지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은 일처리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각 분야마다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과학자는 과학적답게 유튜버는 유튜브답게 일처리를 깔끔하게 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 탓하지 말고 그래도 여러분 힘껏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건현대사라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일생을 통해 지키려 노력하는 것은 깔끔하게 처리하자 깔끔하게 처리하자 깔끔하게 처리하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미리 미리 준비하자 미리 미리 준비하자 항상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날은 온다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좋은 날이 온다 구전 날은 언젠가는 다 흘러간다 우리가 좋은 정치 훌륭한 정치를 선택할 수 있으면 그러면 좋은 날이 또 올 겁니다 그리고 항상 눈앞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건 너머를 보자는 거죠 눈에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너머를 보자 어쨌든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충실하게 그렇게 헤쳐나가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꼭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3월 5일 날 방송됐던 야당은 잘 싸워야 한다 그런 타이틀의 방송을 보고 젠마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투쟁을 잘못합니다 심없이 공수처 검경수사건 선거법을 다 통과시켜주었습니다 검찰 학살에 대해서도 별 비판이 없었습니다 우한 배렘에도 그 실책에도 속 시원한 비판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미래통합당은 답답합니다 잘 싸우는 야당이 필요합니다 참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정치의 중요한 수단이자 도구는 말입니다 글도 중요하지만 말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말의 시대입니다 글의 시대라기보다도 글의 시대는 상당히 많이 멀어져갔습니다 이제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이 험하지 않으면서도 격조가 있으면서도 상대방의 아픈 부분을 예리하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주 정치에서는 중요합니다 말로 잘 싸우기 위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신념 그리고 두 번째는 신념을 뒷받침해주는 지식 그리고 세 번째는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신념, 지식, 재능 이것은 조금 타고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동시에 자신의 지적 훈련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충이 돼야 그렇게 말을 잘하는 정치인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아침에 생기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잘 싸울 수 있는 인물은 젊은 층에서 구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방법이라고 봅니다 요즘의 젊은 층 중에서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일찍부터 가다듬을 수 있는 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요즘에 이렇게 수락연설 같은 걸 들어보면 참 연설을 잘합니다 매력적인 연설을 하죠 내용도 아주 충실합니다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받아들이는 보수주의 정치인 가운데서는 아주 연설을 잘했던 분이 바로 미국 공화당의 애리조나 상원위원을 지냈고 미국 대선 후보군으로서 공화당 후보로 지냈던 골드워터입니다 골드워터는 존슨과부터 아주 대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 보수주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가 공화당 후보를 수락하는 그런 연설은 지금 들어도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아무튼 말을 잘하는 정치인들은 정말 필요하다 젠마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젠마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 저는 영상으로 답변하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 TV를 통해서 시사에 대한 안목과 시야를 확장하실 수가 있고 또 동시에 공병호 자기경영이라는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 자기개발과 또 자기성장에 관한 지식과 사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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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tics